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계 최초 유일하게 개발된 치약이 필요 없는 친환경 에코니시 일회용 치약솔 세계 최초 유럽 친환경 인증과 국내 최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녹색 제품으로 국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치약이 필요 없는 에코니시 친환경 일회용 치약솔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분해되어 퇴비화되는 제품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니까 남녀노소, 아이, 어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치약이 필요 없는 에코니시 친환경 치약솔 치약이 솔에 코칭되어 있어 별도의 치약이 필요 없습니다. 가격까지 저렴해 가정집, 사무실은 물론 공공장소, 숙박업소 어디든 휴대용, 군사용, 여행용 등 치약을 따로 챙기기 힘든 다양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휴대해 쉽게 사용하고 환경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이색 아이디어 제품 브러쉬 월드의 치약이 필요 없는 에코니시 친환경 치약솔 매일 치아 건강을 살리고 지구의 내일을 살립니다.